가짜 배고픔데 진짜 배고픔 배가 불러도 이거 살찌는 거라고?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짜 배고픔데 진짜 배고픔 상황별 증상 알아보기 어떤 상황이 진짜고 어떤 상황이 가짜인지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가짜 배고픔 첫 번째 증상 배고픔이 순간적으로 커진다 그런 적 있죠 저는 있죠 있죠 맞아 갑자기 배고픔 이걸 속아서 저는 매일 먹었어요 배신감이 갑자기 드네요 두 번째 증상 맵고 짜고 특정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 이게 가짜라고? 가짜라고 하네요 평생 그랬던 거 같은데요? 세 번째 증상 먹고 나면 후회감과 자책감이 든다 다 해당되는 거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자책감 많이 느껴요 네 번째 증상 배가 불러도 끊임없이 들어간다 저는 뭐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런 적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? 아 배불러 배불러 하는데 먹을 순 있어 그래서 또 막 먹어 그렇게 먹으면 또 소화도 안 되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후회를 하고 또 자책을 하고 그렇죠 연속이네 다섯 번째 증상 음식을 먹어도 공허함이 남는다 배불리 먹었는데 식욕을 채웠는데 또 공허하다고 하면은 맞아 배가 배는 부른데 뭔가 또 허해 약간 마음이 허해서 받는 건가요? 허 여섯 번째 증상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배고픔이 더 심해진다 이게 가짜 배고픔이구나 그래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 후리되고 자책감 들고 공허함이 들고 안 좋다 네 악순환이네 다음 두 번째 진짜 배고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 배고픔이 점점 서서히 커진다 맞아요 이렇게 먹으면은 밥도 맛있게 잘 먹는 거 같아요 두 번째 증상 어떤 음식이든 다 좋다 배가 고프니까 맞는 거 같아 풀만 먹어도 맛있어 어 그러네 가짜 배고피면 딱 어 나 떡볶이 먹고 싶어 이랬는데 진짜 배고플때 진짜 아 나 다 씹어먹을 수 있어 세 번째 증상 꼬르륵거리거나 속쓰림 등 몸에서 신호를 보낸다 속쓰림이 오르면은 밥 먹으면은 다 가져가고 네 번째 증상 배가 부르면 식사를 멈춘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가짜 배고픔일 때는 끊임없이 들어가는데 그러네 진짜 듣다보니까 점점 맞는 거 같아요 다섯 번째 증상 식사 후에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행복해서 막 호르몬이 팡팡 솟는 거죠 처음에는 그 가짜 배고픔을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왜 가짜 배고픔이지? 왜지? 왜지 했는데 이 진짜 배고픔을 읽다 보니까 아 맞죠 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까지 가짜 배고픔, 진짜 배고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, 이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